근데 한국에서 이제 다들 급하니까 이렇게 화장, 발리 끝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퀵화장품? 한국은 화장품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화장도... 한국 화장품이 진짜 좋아요. 네, 화장, 발리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발리된다는 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지금 11시... 안 보인다. 시간 하는구나. 꼼꼼하다, 이거. 바로 들어갈게요. 빤빤빤빤빤빵 하고. 이거 빨리 갚기 아니죠, 지금? 그지, 나는 빨리 갚기. 아니, 손이 진짜. 맞아, 성격 급하면 화장도 오래 못해요. 시간 없을 때는. 진짜 중요합니다, 눈썹이. 그래서 눈썹은 원래 오래 걸리는데. 눈썹. 도장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거 샀구나. 저건 뭔데, 저건 또. 저건 뭔데, 저건 또 뭐야? 눈썹 못 그리는 사람 이렇게 딱 도장 찍듯이 찍고. What? 딱 도장 찍듯이 찍고. What? 우와. 참 잘했어요, 도장처럼 눈썹 이렇게 찍는다고? 눈썹 못 그리는 사람. 너무 웃겨. 왜냐하면 또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 이걸 한 번에 빽 하면 한 번에 됩니다. 오 마이 갓! 왜 난 저게 웃기지? 환 너무 웃겨. 진짜 저런 거 있어요? 있어, 있어. 이야. 수염도 할 수 있겠나, 너. 자자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부모 싸움 할 때는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환하게. 지선을 제압하려면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야, 이거 너무 웃겨. 별의밖에 다 있다, 나 진짜. 그리고 눈썹 끝나면 바로 눈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이건 또 뭐야? 이거는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야, 그라데이션. 한 번에, 한 번에. 우와, 신기해. 이거는 화장 못하는 사람들이 하기 아주 좋아요. 빠밤. 눈이 두둑해졌죠. 따로따로 안 발라도 돼요. 벌써 된 거야? 입술만 바르면 나갈 수 있죠. 뭘 바르지? 입술 맨날 거밍이네. 제일 오래 걸렸어요. 이건 도장이 없구나. 짜잔. 이거 준비 다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몇 시냐면.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아, 5분 안에 끝날래 했는데 6분 걸렸네. 6분 씨부터. 6분 씨부터. 아, 근데 5분일 거야. 아까 11시 19분 끝마저였어. 우와, 너무 신기해. This is a different 세상, 나한테. 이야. 이거 나한테. 오,bay. 오,b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